자 비문학 같이 보겠습니다. 17회 30번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장자 질문이네요.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을 만큼 즐겁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 깨어난 장자는 이제 자신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자신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한다. 유명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EBS에 실려있는 질문이긴 한데 사실 EBS 문제는 출제 오류가 있어요. 이 호전봉 이야기는 나를 잊은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무라일제를 그 결론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이 이야기 외에도 장자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왕 대립적이에요.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장자가 타인의 정원에 넘어 들어갔다는 것도 모른 채 기이한 새의 뒤를 홀린 듯 쫓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도의 몰입상태, 이 상태가 되면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고 하니까 안 좋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은 맹목적인 욕망일 뿐이라서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어요. 또 다른 것은 이제 스승님의 마음은 불 꺼진 죄와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남각작이라는 사람이 나는 나 자신을 잊었다 라고 대답한 얘기인데 이것은 고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고유한 마음 상태가 되면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어요. 아까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서로 대립적이죠. 이 두 가지 상태 중에서 어느 쪽이 좋은 것이죠? 당연히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쪽이 좋겠죠. 17번 문제가 오답률 4위인데 여기서 상보적 관계라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이것은 둘 중에서 이것은 배제하고 이것만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보적이지 않아요. 상보적이라고 하는 건 서로 보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이걸 하고 어떨 땐 이걸 한다 라고 하면 서로 보충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건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5번을 많이 하셨는데 15% 5번을 했죠. 5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마음의 두 가지 상태에 대한 장자의 견해라고 했으면 돼요. 그런데 상보적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어가 틀린 겁니다. 1번은 고도의 몰입. 고도의 몰입은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랬죠. 2번의 경우는 무라일체의 진정한 의미. 그것은 고유한 마음인 거죠. 3번은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위해 장자가 제시한 수행의 방법. 장자는 지금 정신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지. 정신과 육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와 세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위한 정적 상태.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의 극복이라고 했잖아요. 정적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면 안 되죠. 유지와 극복은 서로 대립적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럼 1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에서는요. 위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유형 4에 해당하는데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봐드리지 못하는 게 고도의 몰입 상태예요. 그런데 고유한 마음을 유지하면 천진만물을 있는 그대로 봐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해야, 뭐뭐 어야라는 연결 어미는요. 뭐를 의미하는 것이죠? 필요하다. 어떤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유한 마음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 때문인가요? 무엇을 위한 필요 조건인가요? 있는 그대로 봐드리기 위해서예요. 있는 그대로 봐드리는 건 목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인 이유는 참된 자아가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면 뭔가 목적이고 수단이죠. 감각적 체험을 배제해야겠군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지 않죠. 천진만물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고유한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 천진만물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대비적이잖아요. 여기서 감각적 체험을 이라는 말과 천진만물이라는 말이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은 서로 대립적이잖아요. 그대로 봐드리지 못하고 그대로 봐드릴 수 있다. 이 말이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어야 이 두 가지 문장이 서로 대립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진만물은 감각적 체험인데 감각적 체험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목적이에요. 따라서 감각적 체험을 배제하는 것은 목적 달성적이지 않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이 불 꺼진 재화 같은 마음의 소유자 누구예요? 고유한 마음이라면 자유롭게 소통하겠죠. 바깥 사물에 빼앗기는 건 뭐예요?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도의 몰입 상태죠. 참된 자아를 잇게 되겠죠. 좀 어려운 말로 사실 이걸 현이라고 하고 이걸 현해라고 하는데요. 도교에서는 거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4번에서 편협한 자아를 잇는 것은 타자와의 상호의존적 관계 형성을 위한 바탕이 되겠군. 그래서 이것은 고유한 마음에 연결되는 것이고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자신도 잊었다는 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명경지수와 같은 상태, 즉 고유한 마음 상태에 해당하겠죠. 자 그럼 2번은 이것과 이것을 연결해서 틀리게 맞는 거죠. 지금 주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를 보면요. 자 순자의 입장에서 장자 사상을 비판해 보래요. 순자와 장자의 차이가 뭔지를 봐야죠. 순자는요. 인간은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물을 이끌고 길러줘야 한다 했어요. 이끌고 길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그쵸?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물은 뭐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장자는 온전하게 합의를 하는 건 뭐예요? 상호의존적. 아까 상보적이라는 말도 그랬었는데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은 서로 대등한 겁니다. 가치가 대등해요. 주중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등한 관계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항 대립 나왔어요. 이 둘이 대립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만물과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는 것은 장자에 해당하는 거죠. 만물을 이끌고 길러주는 것은 순자에 해당하는 거죠. 이 두 말은 서로 섞이면 안 되죠. 대립적이니까. 근데 그 두 말을 섞음으로써 틀린 선택지 맞는 것이 3번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유형은 3번 유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실수를 했는데 3번 유형으로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20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면 기억과 미음과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출연할이 나왔고 드러날이 나왔어요. 자 출연하다라고 하는 건 전에 있던 건가요? 없던 건가요? 전에 없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없던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드러날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거니까 전에 있던 건가요? 없던 건가요? 전에 있던 거겠죠. 따라서 전에 있던 것과 전에 없던 것은 서로 이항 대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말은 바꿨을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21에서 24번은 지금 현대의 개체와 현상에 대해서 울리벡과 바우만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진단했는지를 말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현대의 개체와 현상에 대한 정의를 줬죠.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 이라고 정의를 줬고요. 울리벡과 지금부터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와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래요. 자 사회분화와 개체와는 자산업화 이래로 지속된 현상인데 어떤 특징이 있나요? 세계화를 계기로 해서 과거와는 달라졌대요. 그래서 자본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국가의 통제력은 약화되고 노동자는 점점 쪼개지고 있대요. 분절화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양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고 가족도 이제는 해체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둘 다 공통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 울리벡과 부정적으로 보는 바우만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 벡의 경우에는 지금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보는데 이것은 개체와 현상과 별개 현상으로 봅니다. 벡은요. 그래서 지문에서 보면 이 현대의 위기가 개체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말해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재미있는 건요. 이 위험사회를 지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개체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러한 조건 때문에 즉 개체와 현상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이 백질문은 저의 심화 문제집에도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EBS 연계에서도 보면 또 지구시민사회라는 그런 지문도 있었죠.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초계급적, 초지역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액의 해결책은 새로운 연대였습니다. 이것은 개체와 현상에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런데 바우만의 경우는요. 반대로 봐요. 그래서 개체화되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액체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인과관계로 봅니다. 현대사회의 위기와. 그래서 그는 이 개체와 현상 때문에 지구적 위험의 항시적 존재 뿐만 아니라 개체와 현상 자체가 위험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해결책을 아까 이 백의 경우는 개체와 현상에서 해결책을 찾았죠.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한 경쟁, 빈부격차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현대인들은 더 이상 연대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바우만은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정치적 실천행위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 질문은.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대립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라면요. 개체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현상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은 다 동의하고 있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열거되고 있는데 여기를 하나의 어떤 분류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1번처럼.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인정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견해 백과 바우만을 비교했죠. 4번 같은 경우에 역사적 지원, 개체와 현상은 전에 무엇이었는가는 다뤄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사회적 개념을 다루지도 않았죠.